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 봄입니다. 점점 더 따사로운 햇살이 몸과 마음에 활짝 기지개를 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법구경에 보면 깊은 심연이 청명하여 조용한 것처럼 마음이 깊은 사람은 도를 듣고 마음이 편안하다 하였어요. 이것은요. 시냇물은 소리를 내고 흐르지만 강물은 유유히 흘러가듯이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사로잡혀서 당황하고 시끄러운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일에 동하지 않고요. 닥쳐있는 상황을 대국적으로 판단을 해서 난관을 슬기롭게 세체나간다라는 뜻이다 라고 해요. 또한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요. 사람도 참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정동이려라. 조용한데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욱 움직이는 것처럼 떠들썩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의 가치는요. 미남인가 추남인가 혹은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 명예나 권력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옷을 잘 입었나 못 입었나에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도량으로 판단이 된다는 생각에 우리 불자님들 좋고 나쁨이나 행복과 불행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늘 여유하게 무더니 끈기있는 행복 이루어나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50차 반의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즘 우리가 이산현선선 발언문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중생들의 극랑왕생 기원 부분에서요. 지난 시간에 시방법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조제 여러 갈래 몸을 놔둬 미묘문 연설하고 지옥하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 보여요까지 가운데서요. 보현보살의 열 가지 행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으셔서 법계 정관하실 때 당신 깨우치신 깨달음이 진정한 바른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살펴보았을 때 바로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 또 사념처 이런 것을 살펴보았을 때 바로 보현보살이 등장해서 열 가지 성원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다 보현보살의 열 가지 행원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행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이제 지옥하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 보여요 했는데 지옥하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 보인다.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지혜를 터득했어요. 반야, 뿌라주나, 지혜를 터득해서 세상의 연계의 이치, 불구부정, 부중불감, 늘어남도 없고 줄어듬도 없고 더럽고 깨끗함도 없는 이치. 하나 이득이 되면 하나 손해가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버릴 것도 없고 채울 것도 없는 이치. 이러한 이치, 즉 우리가 천수경에서 얘기하는 옴, 자레, 주례, 존재, 사바, 프림, 옴, 반드시 희망, 발전, 자레, 부처와 중생, 너와나, 선과, 잊고, 없음을 상대적으로 논하는 것이 자레죠. 그 다음에 주례다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뜻이 없다. 그래서 옴, 자레, 주례는 뭐예요? 부처와 중생도 없고, 선도학도 없고, 유아무도 없고, 너와나도 없고, 잊고, 없음도 없고, 이것이 옴, 자레, 주례예요. 준제, 사바, 없는, 뭐예요? 준제, 청정함을 사바, 이루겠나이다. 불임,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했어요.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요. 바로 뭐예요? 공한 이치를 터득하는 것. 왜 공해요? 연기하기 때문에 공한다. 고정적인 실체 본체는 없어요. 계속 변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하기 때문에 변해가요. 이게 연기해지고 부처님의 깨달으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지만 어떻게 돼요?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불행이 만들어져요. 또 불행하다라고 하면 속거릴 것이 없는 것이요. 내가 불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 행복을 추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행복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행복 속엔 불행이 따라오고요. 불행 가운데는 행복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행복도 불행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봄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침 저녁은 춥단 말이죠. 겨울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즘이 겨울인가요? 봄인가요? 봄 속에 겨울이 있고 겨울 속에 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천 앞바다를 흙으로 다 메워두요. 어떻게 돼요? 땅으로 보면 늘어나지만 물로 보면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땅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지구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치가 바로 공의 이치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앉아서 밤새도록 고스톱을 치시면요. 땄다, 잃었다 라고 해서 쟁론이 있지만 밤새도록 뭐 따고 잃고 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고 보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집안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준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산 쪽에서는 또 돈을 벌었다. 한 쪽에서는 돈이 나갔다. 이게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돈 번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나라에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거 아니고요. 또 사업이 누가 망했다라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아무리 가물어도 바닷물은 거기서 거기고요. 또 아무리 홍수가 나도 바닷물은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부정불감의 이치, 불고부정의 이치, 불생불메의 이치 이런 이치를 터득하고 나면요. 지옥과 극락 자체가 없어요. 지옥이 극락이 되고 극락이 지옥이 되거든요. 생사가 되고 사가 생이 돼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살아간다고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냉정히 보면 죽어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별도로 생멸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이치를 알게 되면 지옥아귀의 나쁜 곳에는 광명 놓고 신통을 보인다. 그렇죠. 지옥아귀 세계에 가도 또 내 가정이 지옥아귀의 여건이 된다고 해도 그걸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터득이 되기 때문에 바로 광명이 놓여진다. 광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두루두루 원육무안상이죠. 빛이 난다는 약이예요. 여러분들 광명진언이 바로 뭐예요? 부처님 법을 터득하겠다. 부처님 법인 비로오자나 빠이로자나의 법을 터득하겠다라고 하는 게 광명진언 아니에요. 법을 터득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풍요로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해가 낮을 비추고 달이 밤을 비춰도 해와 다른 우리 마음을 비춰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속상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속상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지혜가 있어야 마음이 시원해지고 빛이 나는 거죠. 그게 바로 광명이죠. 그래서 광명 놓고 신통 보여요. 그게 바로 신통합니다. 이치를 알면 그게 바로 신통이에요. 여러분들 누구 돈 빌려줬는데 스님 돈을 못 받아 속상해 죽겠어요. 이랬는데 보살님한테 제가 그러죠. 우리 보살님 은행에 가서 저축을 하면 돈이 나가지 않아요. 그 나가는 거나 누구를 빌려줘서 나가는 거나 나가는 건 똑같은데 왜 빌려주는 거 못 받은 건 속상해하고 통장에 넣어놓은 거는 좋아하십니까? 통장에 넣어놓은 건 찾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역시 남한테 빌려준 것도요.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것이예요. 예를 들면요. 저축을 해놓는 겁니다. 내가 돈이 들어올 만한 이유는요. 나가는 원인이 있어야 들어올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친구한테 뭘 사주고 공덕을 베풀고 나가면 다시 그만큼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것이고요. 내보내지 않으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지 않죠. 이런 이치를 알면 꼬주고 못 받는 것도 속상해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과거에 내가 알게 모르게 빌렸다든지 또한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 다음에 언젠가 찾았을지 모르게끔 이밀이 저축을 해놨다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나간 게 나간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이치를 터득하는 게 바로 뭐예요? 신통력을 통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나 보리마음 모두네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내가 법성을 이루었어요. 진리를 깨쳐서 마음이 부채가 되어서 몸이 법성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내 모양을 보는 자나 내 이름을 듣는 자는 모두 뭐예요? 보리마음을 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님이 정체가 됐다. 그럼 자식들도 그러한 모습에서 배워서 정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단 말이죠. 또 부모님이 의사가 됐다. 자식들도 은연중에 그런 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엄마, 아버지가 나쁜 일을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식들도 은연중에 나쁜 일을 하게 되는 인연을 맺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자연적으로 보리마음을 모두 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리마음을 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윤회고를 벗어난다. 윤회의 고통을 벗어난다라고 하는데요. 윤회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부처님께서요. 여러분들 좀 차원이 높을까요? 일반 불자님들한테 제가 이런 설명하면 불자님들 다 도망가요. 선두학도 없는 것이고 부처와 중생도 없다. 지옥학이 축세인천수라 육도도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스님, 부처님이랑 열심히 뭐하러 절회를 가요? 육도가 없으면 뭐하러 업장 소멸을 하고 뭐하러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할까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부처님과 같이 보살님과 같이 깨달은 마음은요. 공하기 때문에 공안 가운데는 선두학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열반경이나 법화경. 또 달마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달마대사님 혈맹론을 인용해서 보면은요. 선두학도 짓지 말아라. 선을 지으면 선과가 오고요. 악을 지으면 악과가 오기 때문에 선과가 오는 것도 윤회를 하게 되고 악과를 받는 것도 윤회를 하게 된다. 그래서 깨달음으로 들으려면 선두학도 없는. 뭐예요? 바로 공안이치를 터득해서 선과도 받지 말고 악과도 받지 말아라. 그러다 보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해탈이다. 여러분들 다람쥐가 챗바퀴에서 계속 분단 말이죠. 그 챗바퀴 안에는 지옥악의 축생인천수라 육도가 있어요. 그럼 계속 도는 동안엔 뭐예요? 육도를 계속 윤회하게 되지요. 그런데 챗바퀴에서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탈을 하잖아요. 그럼 육도에서 나와버리죠. 그러면 더 이상 챗바퀴에 있는 지옥악의 축생인천수라 돌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이탈, 해탈이다. 바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요. 탐욕이 나올 것도 없고 성냄이 나올 것도 없어요. 또 어리석음이 나올 것도 없죠. 콩한데 탐내고 성냄고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행복과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와 중생도 없어요. 여러분들 밭이 있을 때 아무것도 안 심으면 그냥 밭이라 그러지 않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콩을 심으면 콩밭이 되고요. 깨를 심으면 깨밭이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그냥 빈 밭이 되지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선을 심으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을 심으면 악한 사람이 돼요. 부처의 종자를 뿌려놓으면 부처가 되고요. 중생의 종자를 뿌려놓으면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래 마음에는요. 어떻게 돼요? 부처도 중생도 없는 것이죠. 부처도 중생도 없는 그러한 본래 마음을 지니고 살아라. 그러면 화날 일이 없으니까 이게 열반이고요. 또 뭐예요? 육도를 윤회할 근원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해의 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사실은 본래는 부처도 중생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처를 찾는다고 절애를 다니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를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어떤 큰 스님께서는 소를 타고 소를 찾으니 생년소를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런단 말이죠. 내 마음에서 부처의 심지를 심어놓으면 바로 뭐예요? 부처는 공안이치를 터득한 청정함이기 때문에 부처도 중생도 없는 것이예요. 그래서 중생들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지만 부처의 눈에는 중생도 부처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선사가 또한 달마대사께도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가 도가 어디에 있느냐. 스님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달맞게 묻지 않아요. 마족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바로 내 눈앞에 있지 않느냐. 제 눈앞에 있으면 저는 보여야 될 텐데 왜 보이질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다. 이래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깨우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깨우침은요. 3만 8천리나 도망가요. 부처의 마음에는 깨달은 마음에는 깨쳐야 되겠다. 깨우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없어요. 구래 부동명이 부르거든요. 그냥 공이거든요. 그런데 깨우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중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깨우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도를 봐야 되겠다. 도가 네 눈앞에 있느니라 했는데 왜 안 보입니까? 바로 뭐예요? 너라는 놈이 있어서 안 보인다. 너라고 하는 놈이 있다라고 하면 도를 볼 수가 없죠. 그 도 속에는 나도 너도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로 유내고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해탈도를 이루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화탕지옥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화탕지옥 드글드글드글 끓는 지옥이죠. 끓는 물 지옥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뭐 지옥에 가서 드글드글 끓고 끓는 물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있는 것이 끓는 물 지옥이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마음이 부글드글 끓고 있으면 그게 끓는 물 지옥이에요. 아침에 부근 되시는 분이 욕을 하고 나가셨던가 반대로 부근 되시는 분이 우리 거사님들이 출근하는데 보살님들이 욕을 하셨단 말이죠. 속에서 버리질 못하고 그 욕을 더 먹은 걸 끌고 다니면 부산에 가든 미국을 가든 바닷가를 가든 아무리 높은 산에 가도 부글부글 끓어요. 그럼 바로 뭐예요? 그 마음이 있는 한은 나는 화탕지옥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치를 터득하다 보면 끓을 놈도 없고 끓이 하는 놈도 없다라는 이치를 알면 화탕지옥 끓는 물이 어떻게 돼요? 감노수로 변해진다. 도를 통하면 감노수도 화탕지옥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정각을 이루긴 힘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유정각이라도 아직 정은 있지만 유정각이라도 되라. 그러면 뭐예요? 어려움을 갖느니 차라리 행복을 가져라. 즐거움을 가져라. 그러니까 화탕지옥 끓는 물이 감노수로 변해지고요. 검수도산 날센칼날 연꽃으로 화해서 검수도산이다는 것은 칼이 산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죠. 날센칼날 칼이 산을 이루었어요.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겪는 지옥이 바로 검수지옥이죠. 칼날 지옥이란 말이죠. 바로 그런 날센칼날이 어떻게 돼요? 이치를 알게 되면 칼날이 칼날로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꽃으로 화하여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오늘 야단을 맞아서 속이 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아 우리 식구는 너무 야멸찬 소리를 많이 해서 속이 상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내 옆에서 저렇게 바가지를 긁더라도 있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하면 어떻게 되죠? 나한테 화를 내고 가슴 아픈 소리를 하는 그 자체가 이뻐 볼 수 있어요.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연꽃으로 화해서요. 또 반대로 거사님이요. 투병 중이다라고 할 때 어때요? 뭐 언제까지 분이 잘 못 산다 라는 여건을 받았는데 그분께서 막 화를 내셨단 말이죠. 그럼 아내 된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저 사람한테 내가 야단을 맞아서 속상하다 라는 것보다도 저 사람이 갑자기 힘이 세졌네. 야단을 질 수 있는 정도로 기운을 차렸는가 봐. 제발 저렇게 해서 좀 병이 났고 오래 갔으면 좋겠네. 하는 생각을 하다보면 야단치고 화난 것조차도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고맙게 느껴진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검수도산 날샘 칼날이 연꽃으로 화하게 된 이치어요. 고통받던 저중생들 극락세게 왕생하며 그렇죠? 고통받던 저중생들 고통을 받는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행복이죠. 남편한테 야단 맞는 것은 남편이 있는 행복이고요. 아내한테 바가지 긁힘 당하는 것은 아내가 있는 행복이에요. 자식들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 써서 속상하다라고 하시는데요. 자식들이 있는 행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고통받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고통도 전부 보여요. 살아있는 행복이다. 그래서 극락세게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 이들 가진 고통 벗어나서 나는 새와 기는 짐승 바로 육도를 윤회해하는 모든 중생을 뜻하죠. 혹여나 원수가 맺어지고 또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빚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지은 빚들에 역류되어 있는 가진 고통들이 벗어져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했어요. 다음이 이제 중생들의 소원성취를 발언하는 건데요. 모진 질병 돌쪽에는 약풀 되어 치료하고 흉련드는 세상에는 쌀이 되어 구제하되 여러 중생이 간일 한가진들 빼오리까 천검만검 내려오던 원수거나 친한이나 이 세상의 권석들도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얽혔던 애정 끊고 삼계 구해 뛰어나서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뜻하지요. 욕계는 물질의 색의 욕심의 세계 색계는 물질의 세계 무색계는 정신의 세계 이루어지는 고통의 바다 삼계에서 이루어지는 고해를 뛰어나서 시방 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 하사이다 허공 끝이 싸운들 이내 소원 다 유정 무정 무정 이루어지다 중생들의 소원성취를 발언하는 내용까지요. 나무서 가문 이불 나무서 가문 이불 나무시 아본사 서가문 이불 서가문 이불 이 귀 합니다. 귀 합니다. 시야본사 언제서부터 인지 모르는 지금까지 누구서부터 인지는 모르지만 저의 이르기까지 본래 스승이신 서가문 이불 이 귀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부터는요. 제가 3월 20일부터 청주 북명동 자비정사에서 천수경 강의를 할 건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천수경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세계천재 아인슈타인은요. 자신의 두뇌에서 17% 정도밖에 활용을 안했다라고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는데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모르기도 하지만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불평 불만을 드러놓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기회는 항상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고요. 우리 스스로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에 찾아내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성공의 기와 행복의 기쁨은요.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늘 우리 불자님들 성공과 행복의 기쁨들이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 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 자비정사